오케이, 액션!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로운 맛집 후보에 와봤습니다. 너무 예쁜 집이라서 왔는데요. 맛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 너무 예쁩니다. 여기 이름은 보쉐드인가요? 뭐 그렇구요. 보쉐드라고 있는 것 같아요. S.H.E.D. 그래서 보쉐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여기가 모든 게 다 작은 게 컨셉이에요. 체스판도 작고 수영장도 작고요. 수영장 작아요. 수영장도 작고 바다하고 나무도 예쁘고요. 약간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야 되나? 어쨌든 작게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 보쉐드라는 식당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는 스파게티를 먹으러 왔다가 돼지고기 스테이크로 바꿨고요. 저는 돼지고기 스테이크 먹을 거고 뭐 드실 거예요? 야문센 무 야문센 무 인천의 친구들과 1호선 지하철은 멀어도 이곳의 음식에서 당신의 마음들을 보아요 롱스파이크로 캐 fox 난 안 доллар 미니 해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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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리 sit!해리 sit down! 해리 sit! 해리 main! 해리 main! 해리 main! hes име on! 해리 main! 해리 main! 해리 main! 어이! 갑자기 왜 하 1300 Dollar? 이거는 제가 심심할때 타는 요트에요. 몇 안되는 재산중에 하나죠. 돼지고기 스테이크 돼지고기 스테이크 돼지고기 스테이크 돼지고기 스테이크 얼마 안됐는데 돼지고기 스테이크